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이죠. 글로벌 투자 전략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대세 하락장에 대한 우려 극심 하지만 변동성 장세 IT 기술주 초점 어떻게 보면 제목에 다 앞으로의 전략이 담겨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세 하락장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대세 하락장에 보다는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계속 실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특히 IT 기술주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마틴 루터 킹 데이 다음 날 어저께 오늘 아침 클로징에서 나스닥은 2.6% 가까이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1%대 중후반 2%대 그리고 또 러셀 2000 관련해서 스모캡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하락장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Implied Fat Funds Rate라고 되어 있는데 미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장은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시면 한 번 올리는 거 그리고 4월 이전이죠. 3월 달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역점 오니까 그 전에 한 번 또 올리고요. 또 12월 전에 또 한 번 올리고 내년 4월 전에 또 한 번 올리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올리는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에 대해서 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상황을 하기보다도 계속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89.5%로 보고 있어요. 아마도 좀 이게 이때 시기가 보시면 16일 날 2시에 지금 본 거니까 벌써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3월 달에 0.5% 올릴 거다.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하락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83.3% 그러니까 어차피 6월 달에 또 한 번 올릴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땡겨가지고 3월 달에 0.5%를 올리는 게 아니냐. 자 그렇게 되면 분기마다 0.5%씩 올려서 연말이 되면 2%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8차례, 7차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지금 보시면은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즉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주관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올리는 쪽이 더 많다. 이때가 급격하게 내리던 구간이죠.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S&P500의 순수 가치주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이 인덱스, 퓨어발류입니다. 퓨어발류. 보시면은 7%나 상승을 했었고요. 연초 대비해서. S&P500 순수 성장주. 그러니까 퓨어 그로스라고 얘기하죠. 마이너스 5%. 어제까지 빠진 걸로 대화했을 때 5%가 넘겠죠. 6% 이상. 이래서 상대적인 거잖아요. 서로 보면은 10%대 중반의 차이까지 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성장주 버리고 가치주 가야 된다. 금리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략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인버스 투자. 여기에 나와 있죠. 레코드 하이 레블. 지난 몇 년간. 2018년부터 봤었을 때 지금 최고의 쇼트 포지션. 그러니까 인덱스를 인버스. 그러니까 하락하는데 베팅을 하는 그런 쪽의 비중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장이 나왔던 이유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2년 국채금리의 추세였어요. 2년 국채금리의 추세가 지금 1%. 여기에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두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는데 투자자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 뒤로 올랐으니까 이게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이 바닥이 0.1이에요. 여기가 지금 1%를 넘었잖아요. 그럼 0.9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미연준 금리하고 더 연관성이 높죠. 단기 금리가. 그러면 0.75가 그렇죠. 세 차례죠. 그런데 지금 보면 0.9니까 4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가 올라가면 4차례니까. 4차례를 올릴 거라는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참 경기가 둔화가 되는 부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장기금리는 오히려 떨어질 거고 아주 장기금리 20년 이상 30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일드커브 자체에 플래트닝 일드커브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도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긴축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에 지금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의 최근 조종폭을 한번 보시면 최근 고점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4, 4분기에 있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었습니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계산을 해보시면 나스닥이 거의 1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지금 이제 5% 이상 다우도 5% 정도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면 5에서 한 11% 정도의 지금 조종이 들어왔어요. 이 조종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금리 인상 전후로서의 조종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계속 해드렸죠. 그 조종의 폭이 최고는 얼마? 20% 최저는 5에서 10% 사이에 조종. 그게 지금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추가로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얼마나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느냐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먼 미래를 봤었을 때 아 이제 고점 금리를 아주 빨리 도달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기에는 불안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죠?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의 어떤 이런 걱정들, 변동성이 나오는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르던 늦던 간에 고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장 상승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펀디멘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디멘탈이 얼마나 좋을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경기가 빨리 둔화가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런 걱정들까지 들어온다면 이번은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거죠. 5%에서 11% 조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 이상 많이 떨어지면 50%까지 이렇게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는 게 시작됐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보고 그 다음 어깨 거기에서 팔아야 된다 하는데 이미 여기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자. 그냥 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6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포와 탐욕지수가 지금 80 이상이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현재 50 이하예요. 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빅스 지수가 굉장히 낮게 와야지 즉 그만큼 뉴포리아라고 하죠.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흥분하고 좋게 생각할 때 그때의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될 텐데 현재 22라 이미 벌써 걱정을 미리미리 많이 하고 올라갔어요. 15 때부터.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점에 도달했던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당이 금리 차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저 숫자가 0% 이하 정말 좀 더 높게 본다면 0.2% 정도는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의 차이가 0.8% 이상입니다. 그 정도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경기 선행지수를 보고 있으면 아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 이하로 오긴 왔어요. 제가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 이하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트에서 100을 깨고 이런 속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는 매도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1에 나오면 100 그 다음에 99.9 또 99.9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뭐 1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경기가 둔화된다? 아니죠. 그냥 경기가 옆으로 긴다. 즉 성장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게 급격하게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또 마지막으로 이익 증가율인데 현재 9.5% 이건 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컨센서스인데 이 숫자가 5%대라 하더라도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 이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왜? ROE가 안 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고 이렇게 6개 지표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 변동성 장세의 조종이다. 근데 그 조종이 최고로는 보면 20%다. 최저로 보면 한 5% 정도. 그래서 지금 5%에서 20% 사이 정도 보았을 때 S&P와 나스닥이 또 다 틀리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조종이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다 대놓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앞으로 지금 벌써 5에서 10% 조종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더 조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자. 근데 만약에 그게 5% 내지 10% 빠지기 전에 다시 돌리기 시작하고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니면 그 정도로 반드멘터리 뒷받침이 되어준다. 이럴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파시는 게 아니죠. 팔기보다는 앞으로 5%에서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겠지. 하고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여기에 내가 가용 가능한 현금을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도대체 뭘 사야 되지? 하는 부분인 거죠. 결국 그 뭘 사야 되지? 하는 부분은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적 장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적 장세 실적이 좋은 업종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앞으로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금리의 수준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금리에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1.87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계속 올라가서 3% 4%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자 이거는 진짜 시장이 대세 하락자 시작한 겁니다. 만약 진짜 이렇게 쭉 간다면 이게 아니고 고점을 어느 정도로 보냐 2.5% 정도로 본다.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 더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뭐 한 0.6이네요. 그죠? 0.6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올라가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왜 제가 2.5%를 뚫고 막 올라가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시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1936년에서 1955년 2에서 2.5%의 금리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죠. 20년 가까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이때가 산업혁명 시대였어요. 그리고 정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근데 왜 저렇게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을까요? 미연준이 금리를 왜 빠르게 막 올리지 않았을까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을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여기에 나와 있을 때 보면 높은 정부 부채 비율이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정부 부채 비율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확확 올라가서 예. 이런 고점을 보입니다. 3개의 스파이크를 보였어요. 자 몇 프로죠? 그게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이쪽은 보면 쌍 고점을 찍었던 때 이때가 보면은 낮은 정부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때가 바로 또 15% 10% 이상의 인플레이션까지 왔었던 때죠. 그런데 여기는 정보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그냥 이건 폭망입니다. 이건 대공황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미연준이 머니워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성장률을 유지시키고 왜?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GDP 성장률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그 GDP 성장률이 높아야 되는 부분은 명목이란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성장률을 확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렸다.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거는 그냥 자살 꼴이죠. 그렇죠? 왜? 그러면 이제 채권도 롤러보가 안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되면 금리가 막 치솟죠. 부채 비율에 대한 걱정이 되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큰 폭에 폭락이 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GDP 성장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죠. 이건 비셔스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어떠한 중앙정부도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현재의 부채 비율을 보면서 판단을 하자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낮은 금리 시대 부채 비율이 폭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렇게 빠르게 떨어집니다. 지금 미연준이 바라는 게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야 되죠. 이때는 이때는 이때가 언제죠. 아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을 때 80년대 그렇죠. 이때는 부채 비율이 워낙 낮잖아요. 60%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그게 감당 가능한 금리인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 왜 세수를 갖다 쓰여야 되니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큰일 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OECD 전체 국가들이에요. 보시면 순베트 순부채입니다. 순부채 비율 계속 올라갔어요. 최근에 큰 폭으로 이게 왼쪽 차트죠. 보면 랩트 액세스니까 80% 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밑에 건 뭡니까? 정부가 세수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거 토탈 리시트 정부가 돈을 버는 거 보시면 옆으로 기어요. 38%란 말이죠.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먼뉴버링을 할지 물론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느냐 아니면 성장률을 완전히 찬물을 끼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쪽을 더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드커브가 상당히 괜찮아요. 일드커브가 단기에서부터 장기까지 언제까지 20년까지는 아직 인버스 일드커브가 안 만들어졌어요.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은 즉 앞으로 미래가 경기가 확 죽을 거다 이런 차트가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드커브가 평평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평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경제사이클 이익증가율 펀드멘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부분이죠. 채권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점차적이든 빠르게든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채권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채권 듀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쭉 하면서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채권에 대해서 보시면 10년 채권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훅 가격이 빠졌냐 여기 나와 있죠. 언제부터 1980년대부터 가장 낮은 숫자 중에 하나다.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가서 수익률이 안 좋았다. 라는 거죠. 여기에 또 30년 보시면 가장 낮은 언제부터 1970년대부터 여기까지 가장 낮은 그만큼 속도가 빨리 올라갔고요. 여기에서 손실률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 투자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채권 투자가 쉽냐 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채권이 지금 거품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고 주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치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적정 가치 대비해서 판단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 아직까지도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5%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 수준이란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대해서는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식을 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 펀디멘탈이 튼튼한 종목이다. 실적이 좋다. ROE가 높다. 이렇다면 그쪽은 덜 걱정해도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확 올랐습니다. 1.8 거의 1.9 근처까지 올라왔었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에 보시면 장단금윈차가 그러면 이렇게 빠졌느냐 아니죠.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0.8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증가율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이너스로 앞으로 확 갈 거다. 그럼 대출 증가율이 잘 안 일어나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은행권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은행은 이렇게 예대 마진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대출을 더 늘려서 실적을 맞추려고 할 거라는 거죠. 자 보시면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 4월에 4%인데 지금 벌써 매주 올라갑니다. 지금 9.68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10%대로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크게 둔화를 할 거냐는 거죠. 여신 증가율이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둔화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빠지느냐 저는 그렇게 또 보지 않아요. 그만큼 통화의 밸런스티라고 하죠. 통화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가 빨리 둔화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주에 대해서도 좀 지켜봤는데 JP Morgan 그죠 골드만삭스 다 주가가 지금 많이 얻어 맞았어요. 그죠 근데 실적이 나쁘냐 네 뭐 탑라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금융주에 있어서는 그냥 시장 비중 정도로 들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는 있을 거고 근데 그 속도가 아까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성 자산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데 대출 증가율이 연간 10% 정도가 나온다. 자 이러면 결국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10% 미만 한자리수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상승 여력을 들여다봤더니 평균적으로 20%가 넘는다라는 거죠. 30% 좀 모자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중립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또 너무 또 비관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좋게 보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JP모가 축가 차트를 보면요 우리가 은행주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주를 30년 이상 들여다봤는데 30년 가까이 죄송합니다. 30년 가까이 들여다봤는데 은행주를 볼 때는 원래 처음에 경기 부양책을 확 쓸 때 이때 제일 많이 올라요. 얼마나 많이 오를 때 증자를 안 한 타이밍이면 보통 100% 정도 오릅니다. 100%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평평한 상승률이 나와요. 10% 미만 연간 단위로 5% 정도 해서 10%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마지막에 금리가 최고점으로 갔을 때 이때 또 한번 올라가요. 50% 정도 또 올라가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게 마지막 끝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끝물에는 정말 많은 비중을 주식을 덜 겁니다. 그 타이밍이 제가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앞으로 최소한 2년 뒤 길면 3년 이상 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은행주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타이밍이 올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잡아보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치 은행주에 대한 기대치는 5%에서 10% 정도 연간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계속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됩니다.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만큼의 저축이 일어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소득의 증가가 이렇게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비용을 쓰는 것 그러니까 스팬딩이죠. 소비죠. 이 부분은 지금 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이빙스 인컴 증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스팬딩 그러니까 돈을 소비하는 쪽 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보면 그때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또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지금 미국의 가계에 순 자산 가치 순 가치 넷 월스랑 GDP랑 비교해 본 거예요.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꾸준히 GDP 성장을 했어요. 갭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엄청난 갭이죠. 이 정도의 갭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들이 얼마든지 소비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펀드멘탈 쪽으로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실적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축소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을 볼 때 M2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의 M2가 이 정도입니다. 21조 달러 그렇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비율 자체가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14%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나스탁을 따로 들여다보니까 한 2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P를 따로 들여다보니까 한 12.6%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때 현재의 M2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M2가 지금 증가율이 연간 단위로 13%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13%를 또 더해요. 올해 연말까지로 계산했을 때 13% 늘어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물론 금리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이 M2 증가율이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M2 증가율이 7%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때 걱정하자.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10% 증가한다고 싶시다. 13%에서 떨어져서. 그럼 여기다가 또 10%를 더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이 숫자만 놓고 봤었을 때 유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동성이 지금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런 거죠. 한국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1경 엄청난 자금 고객예탁금 증가 근데 시장은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자금이 글로 가니까. 근데 그렇게 자금이 많죠. 유동자금이 없냐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안 들어왔을 뿐 있다라는 거죠. 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순자산 가치가 이 정도고 엄청난 가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아 이제 대세 하락장 시작됐으니까 다 팔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앞으로 계속 업종이나 종목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IT 쪽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IT와 IT 관련된 업종의 넷 프로필 마진 순이익 마진율은 이 정도로 높다는 얘기에요. 얼마요? 20%가 넘습니다. 다른 업종의 평균은 네 한 6% 정도 해요. 이 갭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IT 업종이 비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만약에 정부가 자꾸 그쪽을 갖다가 태클을 걸면서 실적이 안 나오게끔 한다. 기억나시지만 뭐 1990년대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독점법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중가가 10년 동안에 안 움직였어요. 빠졌다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독점법을 쓰기에는 잘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갭이 나오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굳이 던져서 돈을 적게 벌고 있는 업종회사 투자를 한다. PBR이 낮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전략이 정확하게 맞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승 여력을 재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20% 정도 되고요. ROE가 한 20% 정도 됩니다. 살짝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상승 여력이 높은 때가 어디냐 나스닥 100과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돈을 잘 버는 성장주라는 거죠. 나스닥은. 그중에서 대표 성장주 13개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죠. 퀄캄 AMD 쭉 들여다보니까 상승 여력이 55%가 나옵니다. 또 여기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대형 테크 기업에 대해서 테클이 자꾸 들어올 거다. 얘네들이 앞으로 돈을 못 벌 거다. 그래서 이 ROE가 뚝뚝 떨어질 거다. 이 ROE가 43.9%인데 이게 확확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강도가 그렇게 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이 회사들은 여기에 투자를 잘하고 있고 캐시플로우가 좋고 배당도 잘 주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여력과 이런 ROE가 있을 때 이 대형 성장주를 다 버리자 그리고 가치주를 사자 이 전략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걸 버릴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다 던지셔야죠. 시장을 아예 안 사셔야죠. 제가 볼 때는 산다면 이런 성장주를 안 사고 시장을 산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인데 어저께 반도체가 거의 4.5% 빠졌어요. 인덱스가 필라데프의 반도체 지수가 그랬더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다 4%에서 많이 빠진 건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적절한 어떤 투자 마인드일까요? 물론 왜냐하면 이 업종은 많이 올랐으니까 덜 빠졌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던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라면 다시 들어오고요. 가장 모멘텀을 잘 받고요. 그리고 상승폭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평균적으로 상승 예력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인텔이 지금 가장 낮은데 인텔을 제외하고 다른 쪽 여기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테스 이런 것도 올라오고 또 대만의 TSMC UMC 또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종이 좋아 보이기에 물론 스크리컬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은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30% 이상 그 정도를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흥국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쪽이 대만 심천 그리고 베트남 한국 코스피 다 보시면 그래도 제조기반이 튼튼한 어디죠? 신흥국입니다. 상승 여력이 워낙 높게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상해와 심천의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물론 변동성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추세적인 선상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모멘텀이 더 가해질 거다. 그죠? 더 가해질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심천에 대해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틀리죠.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코로나19 때 확 인하하고 나서 계속 옆으로 기었잖아요. 2년 내내.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인하를 하고 있어요. 정책이 미국과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굳이 중국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중국 증시에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들여다봤더니 A50은 12% 상해조합은 14% 심천은 28%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태프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거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도 심천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맥시멈 신흥국을 30% 들고 가고요. 그중에 아마도 3분의 2 들고 가면 정말 많이 들고 가는 거죠. 20% 들고 가면. 그래서 20% 넘지 말자. 중국 투자하는 비중이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는 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ETF를 활용하지 않고 심천지수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종목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업종들 왜 그만큼 이 업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돼지고기 AI 자동화 5G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ETF들도 보시면은 여전히 반도체 태양광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모바일 결제 등등의 종목들이 계속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여전히 중고차 관련된 거래 등 태양광 반도체 에너지 반도체 계속 올라옵니다. 여전히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그 이외에 소비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또 석유관련주들도 올라와요. 그래서 잘 분산투자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돈을 잘 버는 성장주 돈을 잘 버는 가치주 이렇게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이 높다 보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멘탈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락장이 추가로 5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증지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정도가 최고의 하락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장이 올 거다. 어느 정도? 최소한 50% 정도의 상승장이 또 올 거다. 그러면 하락을 10에서 20% 하고 다시 50% 상승을 한다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정에 올라갈 때 쫓아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저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비 여기서부터 사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올라갈 때 사셔도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 계속 빠질 때 쫓아가서 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상승할 때 사시면 안 되고 바닥 확인하고 상승할 때 사도 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 기간이 아주 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의 어떤 변동성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